민요린하고 김연아 스케이트죠. 민요린도 스케이트 드라마 하셨잖아요. 맞아, 트리플. 트리플 했었잖아. 어? 걔가 트리플 했었잖아. 민요린이 스케이트 영화 했었고, 김연아가 스케이트 했었고. 유진이 뭐? 제 스케이트 안에 들어있어. 유진? 유진이 몰라. 둘 다 동갑이야, 동갑. 기광이랑 김연아는 동갑이었어, 말투. 기광이랑 김연아는 우리가 맞아, 헷갈려죠. 맞아, 맞아. 이 기광은 김연아 같은 띠고. 그리고 키스신이 있었고. 키스신이 있었고. 유진은 래퍼. 유진은 래퍼. 김연아 같은 띠로 가는 거야. 알았어, 기억도 잡자. 야, 겨울연가 같아. 왜? 유진이라고 했잖아. 겨울연가에서 지훈이 누나 배역이 정유진. 김연아. 김연아 그 연이 내가 봤을 때 힌트 하나가 연가인 것 같아, 연가. 맞는 것 같아. 그치? 아까봐. 평범계단 피게스키 뭐 그렇게 타고. 우리가. 인본적으로 타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우리 또 하나가 뭐야? 하나는 얘기 안 해줘, 얘기 안 해줘. 아, 우리가. 석팅을 좀 확실히 알아듣어. 우리 때문에. 너무 김연아. 아, 소년제를 계속 밀고 나가. 그래, 소년제를 이제 갔죠. 김연아는 우리가 다. 왜 얘기했지? 왜 얘기했지? 왜 얘기했지? 왜 얘기했지? 왜 얘기했지? 솔직히 얘기해야지. 형, 저게 솔직히 유진이 솔직한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을까? 왜 요리를 쓰는 거야. 왜요? 우주현 씨도. 망했네. 우리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주현 씨도. 아무튼. 어쨌든 우리. 지훈 누나라는 가정을 뜯어버리자. 오케이. 지훈 누나 먼저 뜯어버려. 어차피 인정사정 봐줄 거 없어 지금. 시간 어때. 그럼 왔는데? 유진. 그쵸. 근데 김연아. 야, 우리 둘이 달고 올게. 네, 거기 있어. 알았어. 니가 데리고 올래? 붙을래? 붙어? 붙어? 뒷자하고 붙어? 다 노랑 팀이야. 다...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어떻게 해요?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또 생각해. 됐어, 됐어. 뭐야, 또 생각해. 됐어,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기광이 찢었어 기광이 찢었어 과방 사라는 거야 기광이 찢었어 기광은 뭐야 기광이 찢었어 기광은 뭐야 기광은 뭐야 G야? 쥐야? 쥐? 쟤가 뱀 아니고? 기광이 아니야? 기광이 뱀 아니야? 우리 지금까지 놀아볼까? 기광이 뱀 아니야? 기광이 뱀 아니야? 말이 안 돼. 이게 아니야? 기광이가 아니라고? 기광이인 줄 알았는데? 민유린 씨랑 민유린 씨랑 아니 니가 왜 얘기를 해줘? 얘기 못 해 저기하고 가볼게 민유린! 민유린! 민효린! 야 아저씨 뭐하는 거야? 야 말아 뭐하는 거야? 민유린! 야 말아봐 저기 뭐야 말아봐 저기 뭐야 기광이었어 민유린 얘기해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멈추마 진짜 그걸 왜 얘기해 그러면 우리 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냐? 우리 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냐? 조심해, 이렇게 해봐, 지우야. 지우 조심해!